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지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젊음 이어 자유를 빼앗기고 남노한 삶을 살려는가라는 그런 칼럼을 4월 13일 날 조선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지문 교수의 칼럼을 분해해서 작은 제목을 더하고 그리고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백이 사람을 살린다. 기백이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서지문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낙영 1952년생 출마자는 지난달 저는 남노한 청춘을 종로에서 지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종로구민들에게 보냈다. 요즘의 흙수저 간판이 정치인의 최고 자산이라지만 1970년대 초반에 서울대 법대생이 자기 청춘을 남노했다고 기억한다. 당시 대학생들은 거의 모두 맨주먹이었지만 낭만이 있었고 하늘을 찌를 기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저의 해설은 삶은 어차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고야 말겠다. 그런 기백이나 의지 없이는 어떤 종류의 인생에서 성취도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인 성취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장해야 나누어 가질 것이 생긴다. 성장해야 나누어 가질 것이 생긴다. 서지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그의 동년배는 갑자기 남루해진 그들의 노년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필자. 서지문 교수는 1948년생입니다. 필자의 세대는 각자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모두 그렇게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져서 나라의 번영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으로 뿌듯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에 나라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힘껏 개척한다는 정신이 한 시대와 한 사회의 시대의 정신이 될 때 그 사회는 일어설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먹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먹는 것보다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폐해를 끼치는 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대상인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업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20세기 100년 동안 사회주의 정책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갖고 출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일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일을 해왔다. 서지문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백 수천 년 전 아마도 태고적부터 불평등 사회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난과 압제는 모든 인류의 공통 운명이었고 우리나라는 정체된 사회제도 탓에 수구에 비해서 조금 더 최근까지 낙후되었었다. 뒤늦게 근대화를 시도하면서 제도적 불평등은 점차 시정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가 훨씬 어려웠고 아직 해결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이 개선지었지만 경제규모의 평창으로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격차는 커졌다. 이것은 누구의 악의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모아서 순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데 반대한민국 세력이 민중의 박탈감과 원한을 부추겨서 정권을 쟁탈하고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처럼 반칙의 역사다. 대한민국 역사는 편법의 역사다. 불법의 역사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역사 간의 차이가 지금 세상을 사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최악이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악이다. 서지문 교수에 주장합니다. 이 나라가 악의 세력이 세우고 지배해서 서민은 늘 암흑 속에 집밟히며 한 나라라고 요란하게 선전선동하며 기득권청 발명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나라의 경제를 망쳐서 중산청과 중하위청을 무력화해서 정권의 인질로 잡았다. 모든 공직의 패거리를 심어서 나라를 사유화하고 안보를 파괴해서 불안으로 국민을 길들인다. 이게 서지문 교수의 칼럼 주장입니다. 저의 해설은 완전할 수 없지만 자랑스런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정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자랑스런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간주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일이다. 더욱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유다.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자유 그 자체다. 서지문 맹혜 교수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몰수해서 국민을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없게 하고 사회주의 인민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존 스튜트 밀은 단 하나 확실하고 영속적인 인간 발전의 원천은 자유다. 자유가 있어야 개인의 수만큼 독자적인 발전의 핵이 형성된다. 너무나 명문입니다. 단 하나 확실하고 영속적인 인간 발전의 원천은 자유 그 자체다. 자유가 있어야 개인의 수만큼 독자적인 발전의 핵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는 그럴듯한 좌파구호에 속아서 자유를 상납하고 복지에나 기대되는 것일까. 저 불량배들이 나라를 해체하고 기둥불이까지 뽑는 것 좀 막자고 어른들이 울부짖는데 기둥까지 싹 갈아서 초인류 국가 만들겠다는데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니 어찌 피가 마르지 않겠는가. 저의 해설은 서지문. 명예교수의 칼럼에 대한 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는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활동과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간에 대한 경애는 모두 자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던히도에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자유 그 자체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자유를 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태도와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택과 책임이란 것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정신이 마땅히 돼야 되지만 이건 못지않게 한 개인이 자신의 생을 개척해 나갈 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만이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